신안군은 추석 연휴 기간에 섬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택배 추가 운임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에서는 택배 추가 운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흑산권은 택배 1건당 7천원, 흑산 제외 비연륙 지역은 5천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한도액은 10만원입니다. 택배 추가 운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 9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11월 중에 본인 계좌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